연꽃 군락지로 유명한 전남 무한에서 연꽃축제가 펼쳐지는데요.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부터 먹을거리까지 즐거움 가득한 꽃의 향연 속으로 황영재 기자가 안내합니다.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26회 무한 연꽃축제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내 인생의 화양연화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무한 회산백년지에서 펼쳐집니다. 무한 회산백년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년 자생지로 초록빛 연잎 사이 여름을 맞아 하얗게 피어난 연꽃이 33만 제곱미터의 군락지에 가득 피어 절경을 이룹니다. 연꽃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연차시움, 연꽃공예체험 등 연꽃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 토요일에는 제15회 황토골 무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와 제26회 무한 연꽃 사생실기대회도 함께 열려 무한의 맛과 아름다움을 전국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복시티비 뉴스 황희재입니다.